아이고 내가 어디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라도 내가 대기업의 녹을 먹든 아니면 나라의 녹을 먹든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해서 어디 공무원이 되든 그렇게 나라의 녹을 먹든지 했어야 되는 분인데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일을 했어야 됐고 내가 사람들하고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야 말에 있어서 되게 신임이 가게끔 얘기를 해서 내가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해갖고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딘가에 갇혀있고 안정이 되다 보니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그 삶이 내 선택이 잘못됐어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시작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원하지 않는 그 길이 들어섰어 금전에서도 손실을 이뤄야 했었고요 내가 사람들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잃었어야 했고요 혹시 해외로 다니셨어요? 네 전 직장이? 네 전 직장이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일을 엄청 많이 했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전 직장이 뭐였어요? 그 해외 무역 영업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되게 신임을 얻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신임이 깎이기 시작을 했고 내가 지금 마음에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들어왔고 결정장애가 들어왔고 이게 정말 맞는가? 내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 선택이 지금 맞는 건지 아닌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지금 결혼하셨어요 자식도 있겠네 내가 자식도 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자식은 점점 커져가는데 내 주머니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조금 있으면 빚지게 생겼고 대출을 받아도 이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걱정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내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일을 내가 접을 수도 없고 접자니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계속 이끌어 나가자니 너무 힘이 들고 버거워 내가 정말 결혼은 괜히 했나? 좀 더 이따가 할 걸 그랬나? 내 혼자 하루 종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몸이라도 좀 바쁘면 이 생각 저 생각이라도 안 할 텐데 근데 모든 생각에 결정이 다 후회야 애도 좀 이따 놀 걸 그랬나? 너무 빨리 났나? 결혼도 너무 빨리 했나? 이제 점점 뒤로 생각이 점점 뒤로 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뒤로 가는 생각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게는 괜히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냥 직장 잘 다니던 거 그냥 다녔으면 지금 금전적으로는 좀 더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칸도 막혔고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문칸도 막혀 있는 걸로 보이고 이 터랑 합수가 안 된 걸로 보여요 내가 가게를 하기 전에 뭔가를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시작하기 전에 무당집 가서 얘기를 해갖고 조금 의논을 해갖고 시작을 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터에 뭐를 조금 막걸리라도 하나 놓고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안 했죠 나만 잘하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나만 열심히 나만 잘하면 됐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 생각에도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내가 가게를 내가 2, 3년 4년 정도 되셨어요? 내가 그때 돼갖고 시작을 할 때 내가 시작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내가 그래도 45 정도 시작을 했더라면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편하게 갔을 텐데 4년이면 내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았을 거고 역병을 맞고 또 조금 풀린 것 같았는데 또 내 가게는 영업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화려한 가게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가게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금전에서 꽉 막혔어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조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로 그냥 서 있고 싶은 게 우리 대주님의 소망이에요 내가 큰 돈을 바라지도 않아 맞아요 근데 단지 남들 버는 만큼만 벌어서 월급쟁이 만큼만이라도 벌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은 도와주고 싶은데 전혀 그게 아닌 걸로 보여요 되게 성격이 고집이 있고 되게 단호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맞다 그러면 죽어도 쭉 가야 되는 분인데 지금은 결정장애가 왔어 뭐도 결정을 못하겠어 왜? 내가 결정해서 해온 일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 후회뿐이고 그러다 보니 결정장애가 생겼고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들어와 있고 내가 남잔데 이 나이에 벌써 우울증이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이걸 접고 직장을 가자니 못 가겠어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제 와서 나를 받아줄까도 싶고 그게 지금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사면초가예요 꽉 막혔어요 뭐라도 하나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야 정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디서라도 뭘 해서라도 빌어서라도 문을 여셔야 돼요 내 기운을 뚫고 나가야 되고 나한테 있는 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 좀 터서라도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내가 칠령님 바지까지 내 조상님 바지 끄랭이라도 붙잡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빌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 대주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만 가게가 풀린다면 하는 소망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니까 그지 없어요 때까지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살질 않았는데 이제 와서 손을 벌리려니 손이 자꾸 오그라들어 그리고 나란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자존감도 낮아졌고 집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괜히 나 혼자 미안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사소한 거 이렇게 자꾸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주님 문은 열어서 그래도 내가 운기가 아주 바닥을 친다라고는 하지만 그 운기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보이시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문을 열어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래도 큰소리 칠 날이 있고 이 가게터에서 내가 사람이 시끌뻑적 해줄 날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주님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문만 열어 갑시다 운을 열어서 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대주님이 살 방법이 있어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